692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92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는 얘들아 결국에는 뭐야? A, B의 부호가 어떤 관계가 있어? 양수, 염수 이런 얘기지. B, C의 부호가 어떤 관계가 있어? 이제 그걸 따져가지고 최종적인 이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했었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니? 이거와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B분의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양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지우면 아 이렇게 우리가 결정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A, B의 부호가 뭐라는 얘기야? 반대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Y절표는 이거 분의 이거의 뭐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부호 반대라고 했었죠? 그러면 B분의 마이너스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얘가 양수야. 그럼 지우면 너도 운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고 B와 C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A, B, C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풀, 마, 풀, 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지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 구해볼까? 기울기 구해보면은 이거 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A분의 뭐로 볼 수 있어? B로 볼 수가 있겠네. 선생님 이거 훈련시켜서 하라고 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A, B는 부호가 뭐가 됩니까?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운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Y절편은? 자 Y절은 A분의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A, C. 부호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미안해. 여보세요? 아 이게 바쁜데.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울기는 자기가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얘부터 체크하는 거 알겠지? Y절 어디를 지낸다? 위에 지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지나지 않는 거는 3,4분 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좌표평등 위에 4점이 이렇게 있어. 이 4점은 얘들아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뭐 1,5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A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뭐 4,5니까 이 정도의 B가 있다. 그 다음에 C는 2,3이니까 이 정도의 C가 있다. 마3,3이니까 이 정도의 C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C, D.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문제 포인트는 얘입니다. 이거 혹시 만약에 못 잡았으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알겠죠? 직방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이고 이 695번 문제는 나온다. 이제 25가지를 걸 정도로 진짜 이건 아주 좋은 문제야. 알겠어? 하여튼 이 문제 틀리면 안 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틀리면 진짜 하여튼 사람 새끼 아닌 거야. 소, 돼지, 내 아저씨만 개하라 이거야. 말투리 안 돼. 청목인도 어떻게 그러면? 잘 봐. 이 직선이 나온다. 성혜야. 직선이라는 건 우리에게 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나에게 반드시 알려줘. 뭐?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든지 아니면 한 점을 나에게 알려줘.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누구와 상관없이 기울기와 상관없이. 알겠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했잖아. M이야! 했잖아, 그렇지? 그럼 나에게 기울기는 안 준 거잖아, 미지수니까. 그럼 난 당연히 이걸 딱 보자마자 뭐부터 체크해야 돼? M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 그게 바로 뭐야? 일단은 이렇게 묶는 거지, 그렇지? 뭐 M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M에 관한 한근식 이야기일 것이고, 맞죠? M에 관한 한근식이면 당연히 M 있는 거, M 없는 거. 그럼 M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묶으면 X 빼기 3이 0이니까 3, 되죠? 그 다음에 M 없는 거 이렇게. 얘네가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Y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M하고 상관없이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따라가지고 이제 직선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만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상관만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얘가 이제 사각형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만나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때 이제 M의 최적합과 최적합. 당연히 얘가 이렇게 지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항상 이쪽에서 얘를 벗어나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를 벗어나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건 얘를 벗어나거나 얘를 벗어나는 거 맞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비정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N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직선에 미지수가 M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비정은 얼마? 4,5라는 점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N값이 다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굽니까? 마산커마 3을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N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그래서 여기는 B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6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6.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렇게. 됐지? 어. 그래서 ABCD와 만나도록 하는 M의 최대값하고 멀고 하라고 했어? 최소값하고 M은 Q보다 이렇게 되고 M은 P보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랬을 때 PQ를 더해봐라. 곱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6보다 크면 뭐 하는 거니까?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값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다른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695번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직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알겠지? 다시 볼게요. 이거 영상 봐. 아니요. 어떤 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P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좌표평면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어떻게 있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 하면 바로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좌표부터. 뭐부터? 좌표부터. 좌표 얼마죠? X끼리 묶으면 5, Y는 없잖아?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크마 여기 있으면 어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A, B 성분하고 뭐하도록? 만나도록 하는 실수 뭘 구하라고 얘들아? K 구하라고. 만나려면 당연히 얘가 여기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하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 사이를 지나갈 때 뭐 할 거니까? 만날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A라는 점을 집어넣어서 K값 구하시고요. B라는 점을 집어넣어서 뭐하는 거야? K값을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사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조금 쉽게 나오면은 696번처럼 나올 수가 있고요. 얘보다 조금 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더 주려면 695번처럼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했고 정사각형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노형이죠. 바람직한 과를 정자. 그렇죠? 자, 여기 지금 A가 0,4래 0,4래 0,4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B는 X주기의 점이다.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0,4면 얘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일까? 4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한 변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3,4,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B라는 좌표, C좌표, D좌표를 다 모을 수가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B는 뭐가 되겠니? 3,0이라고 보면 되겠지. C는 뭐가 되겠어? 4만큼 가고 3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7,5가 되겠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D는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 가도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4만큼 가고 얼마큼 가? 3만큼. 4만큼 가고 3만큼 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A, B, C, D 다 구했어. 그렇기 때문에 C, D를 지나는 직방, C, D가 뭐 이거잖아 이거. 이거 지나는 뭐 직방 구하라. 이거 두 개 가지고 직방 구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오라고 했고 여기를 줬어. 그치. 그러면 나는 3, 4, 5라는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A, B, C, D의 작교를 뭐 할 수 있어? 다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C, D 이거 직방 구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얘를 지나고 A, B, C, D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꼭지점을 지나면은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사각형도 이제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평사이상. 평사이상이면은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 지나면 됩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지. 원은 원의 중심이라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뭐 O, A, C를 가지고 얘 뭐 2분의 7, 2분의 7이 되겠지. 중점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2분의 7, 2분의 7을 이용해서 직방 마무리 하시면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죠. 자, 그러면 697하고 698 딱 봐봐. 딱 문제만 딱 봐봐. 어떤 게 더 쉬워보여? 697이 쉬워보여. 왜? 그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도형 파트에서는 내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 문제의 나이들을 한 단계 이상을 떠너뜨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식으로 문제를 푼다. 아니야. 상황을 파악한다. 어디다가 좌표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 5 5는 0분만 0이니까 a가 이렇게 된다. 빨리 그려서 자, 이 친구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3이니까 이 친구. 그러면 이렇게는 일단 뭔가 이어져야 되겠지. 그쵸? 자, 이거 점 C는 1,3 보면 위에 있다. 점 5를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a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갔다,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바로 1,3이라는 친구야. 얘가 지금 0,0이야. 그러면 2정, 2정. 좌표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표다 구할 수가 있다고. 왜? 몇 칸이야? 한 칸, 세 칸이잖아. 한 칸, 세 칸 맞아요? 그러면 세 칸, 한 칸이니까 얘는 뭐가 될 것이야? 3,1. 얘는 그럼 세 칸. 한 칸 줄어들었지요? 뭐가 되겠어? 2,4.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정사각형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뭐를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올림없죠? 그러면 물어볼게. 뭘 물어보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은 굉장히 쉬워, 사실은. 근데 몇 등분 한다고? 3등분 한다고. 3등분 한다고. 3등분 하는 직선이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당연히.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 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 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고 선생님이 생각하면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야. 직사각형 로아에게 쿠키가 두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 이거를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뭘까? 저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뭘까? 6등분. 어? 왜? 6등분. 쿠키가, 직사각형 로아의 쿠키가 어, 두 개가 있다고. 이거를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똑같이. 6등분. 어떻게 6등분? 각자 하나씩 6등분? 3개, 3개. 3개, 3개? 어, 그러니까 쿠키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각각의 쿠키를 몇 등분 하겠다는 거야? 3등분 하겠다는 거지. 그럼 6개가 되니까 내가 나눠주려고 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두각씩 뭐 하면 되겠어? 주면 되겠네. 그렇죠? 강성애가 머리가 이렇게 똑똑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복제하는 거야. 무거운, 무거운 하는 거야. 공부만 하면 진짜 싹 가능인데 공부를 안 해요. 맨날 잠만 자요. 강성애 어머님 아셨죠? 머리 안 좋아요. 성애는 하고 잠자러 옵니다. 숙박비 받을 거잖아. 아니 이런 게 머리가 좋은 거거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들이 생각을 빨리 못하라고 모르니까 딱 생각해내고 자연스럽게. 이거는 수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거의 조금만 연습하면 손흥민 것 정도 됐는데 연습을 하네. 지게 잘한 줄 몰라? 얼마나 바보 천천히야. 수학 좀 해봐. 수학선생님 한 번 해줘. 수학선생님 싫어해요. 수학선생님 싫어해요. 그럼 아시안한 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쿠키가 몇 개 된 거야? 쿠키가 두 개 된 거야. 하나 가지고 삼둥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쿠키가 두 두 분도 된거지. 그러면 이 각각을 몇 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세 개요. 세 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당연히 뭡니까?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얘를 꼭지점으로 잡으면 똑같이 넓이가 3등분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밑변 여기를 갖다가 뭐하면 되겠어? 3등분 하면 되겠지. 여기를 3등분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A이니까 A, B, O, B, C라고 잡으면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3등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이 3개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돼? 같게 될 거 아냐? 같을 거 아냐? 맞죠? 서현 이해돼? 여기 똑같이 3개 이렇게 3등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면 이 3개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그치? 쿠키를 6쪽만 만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있는 A, C를 뭐하는 거? 2대 1로 4분한 4분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B, C를 뭐하는 거? 1대 2로 4분한 4분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우리 여기 전원 선생님이 D라고 하고 여기 전원 선생님이 E라고 한번 해보면 아 나는 뭐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손 하나 그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도 쿠키 몇 조각? 두 조각. 여기도 몇 조각? 두 조각. 여기도 몇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몇 등분이 된 거야? 3등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혹시라도 나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얘를 조금 더 어려게 하려면 몇 등분도 할 수 있겠어? 5등분, 7등분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왜? 일단은 반전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들어. 그럼 만약에 5등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얘를 몇 등분 하면 돼? 5등분 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몇 등분 하면 돼? 5등분 하면. 그럼 전체 몇 개가 되는 거니? 몇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두 개씩 주면 되겠지. 두 개씩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직선이 다섯 개나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너무나 오버하고.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뭐 한 거야? 적절하게 거둬면 되겠지. 그래서 3등분 정도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평평면 위에 A, B, C, D라는 점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부교제에 있는 문제예요. 그림이 없어요. 부교제에는. 그래서 경화 친구들은 아마 다른 친구들 사실 뭐 흔히 해줬기 때문에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사각형을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사각형 A, B, C, D 내부에 점이 있습니다. P, A, B, B, C. 얘가 뭐가 된다고? 최소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랬을 때 전 P에 뭘 구하라고? 좌표는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P가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이런 길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구하려면 이 길이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됐을 때 최소감이 되느냐? 라는 거는 아이디어는 뭐 간단합니다. B, D를 이렇게 그고요. C, A를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면? P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걸 갖다가 얘는 딜렉트로 가니까 훨씬 더 뭐하겠어? 짧겠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와서 이렇게 딜렉트로 가니까 뭐하겠어? 짧겠지. 그래서 아, 마주보고 있는 두 좌표를 이용해서 C, A 직방을 구하고 그 다음에 B, D 직방을 구하고 그 두 직방의 교점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이 다 드셨죠? 어, 25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명확하게 이 친구를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나오기가 조금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봅시다. 이게 뭐냐면, 실수 K에 대하여 직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보기에서 뭐를 골라봐라 얘들아? 옳은 것에 개수를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좋을까? 저기 뭐. 뭐. 콜 bayrick. 아 쩜, 아 쩜은 의미 없어. 그냥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던 게 Rachel. L 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L 땡땡은 땡땡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어쨌든 누가 K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K effectivement, K brainstorm은? K 식당이 아닌 애들.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세명을 묶어 보시면요 자 k 패밀리 k 패밀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가 k 패밀리 구요 k가 아닌 애들은 k 패밀리가 아닌 애들이네요 k 패밀리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보기에서 옳은거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거야 정리하면 얘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행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기울기만 따지면 안돼요 너도 반드시 따져야 돼? y를 뿐을 꼭 따지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갖고 y를 뿐이 다른지만 체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번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두개는 똑같은 얘기죠 얘는 뭐 x축하고 평행하다 x축하고 평행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x가 없어지고 y는 얼마다 이런 식의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x가 없는데 그냥 y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게 나온 식으로 체크해보면 되겠지 기억은 니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울기하고 y 좌표를 꼭 확인해서 체크해보시면 되겠다 직선 n은 일사보면 지난다라는 말이잖아 그래 안그래? 그러면 이 디근분은 어떻게 체크하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나온 게 있었잖아 그래 안그래? 그럼 우리가 m으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었어? m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m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만큼 반드시 지나는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k 패밀리하고 k 패밀리 아닌 걸로 묶어봤더니 여러분 눈에 어떤 게 보입니까? 두 직선이 보이나요? 두 직선 어떤 직선이 보입니까? 그렇지 이런 직선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소리 하냐? k와 상관없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뭐하는 거야? 이 m이 지나는 거야 알겠어? 아까 우리가 교점 구했던 거와 똑같아요 m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점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사이즈가 뭐하는 거야? 커진 거야 아까는 그냥 점안하고 했던 건데 점안하고 할 때는 x, y가 딱 여쾌했다면 얘는 x, y가 두 개씩 들어가면서 조금 복잡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여러분이 뭐하시면 돼? 연립하셔가지고 x 값, y 값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 a라는 직선은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알겠어? 그치? 더해보면 없어지고 그러면 3, y가 6이니까 y는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y가 2며 x도 뭐가 되겠어? 2가 되니까 2, 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누가? l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당연히 이 코엄마이를 지나는 일사분만 땅을 거치지 않고는 당연히 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그펀도 뭐하는 거 알 수 있어? 참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정확하게 확인됐죠? 자, 리을구안 별표죠? 여기다 이 문제 작년에 경화에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시간 끌면서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잘 들어 선생님이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 1분 1초가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사설도 길고 이런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 해주는 거 잘 복습해 자, 얘들은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디그펀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었냐 아, 직선 l이라는 거는 a 직선과 b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예요? 이걸로서 편의상 a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해볼게요 b 직선이라고 그러면 l이라는 거는 l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시하는 거야 어떤 값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k가 1이냐 0이냐 2이냐 3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를 지나는 다양한 직선을 뭐 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단 하나를 못 나타냅니다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굉장히 많겠지 그런데 단 하나만 딱 나타낼 수가 없어 그 단 하나가 누구냐면 생각을 해봐 얘는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없을까? 얘는 나타낼 수 있어 k 값이 모이면 되니까 0이면 되니까 잘 봐봐 얘는 나타낼 수 있어 쉽게 말하면 k 패밀리가 아닌 애들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k가 0대밖에 없어지면 l이 그냥 얘잖아 그쵸? 그런데 k 패밀리 이 친구는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 이 친구만큼은 k가 어떤 값이 돼야 돼? 1이면 당연히 두 개가 섞여진 값이 되겠지 그치? 그치? 이 문제 700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실 게 뭐냐면 이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선 L은 이 A하고 B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누구야? 그렇지 k 패밀리 k가 품고 있는 이 친구 만큼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k가 0.01 단위로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다 나타낼 수가 있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감기 하세요 얘 만큼은 나타낼 수가 없다 알겠지? 그 1번은 뭐가 된거다? 잘못된 것이다 나머지 3개가 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01번 넘어갈게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이것도 선생님이 문제가 뭐 기출로써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또 뭐 도영 같은 것도 선생님하고 여러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약간의 아이디를 선생님 전달해 주려고 소개해 주는 그런 좀 약간 면이 강한 그런 문제야 자 봅시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 L1과 L2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L2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일단은 준비부터 합시다 이렇게 자 원점을 지납니다 여기를 지난다라고 할 것이고요 양수라고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L2의 기울기는 L1의 몇 배라고? 4배 어 L2의 기울기는 L1의 몇 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런 이 정도로 간다 L1이 그러면은 이 기울기의 4배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L2가 L2가 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 L1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의 몇 배다? 2배다 이런 얘기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 L2가 만약에 이루다라고 한다면 그럼 L1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 L1이 있으면 L2가 몇 배라고? 각이 몇 배라고요? 2배 그러면은 L1은 L2를 각의 이등분시키는 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각이니까 이정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뭐가 돼야 돼? 그 부분에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직선 L2에 뭘 구하라고 하더라?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일거냐 이런 얘기거든 됐어요? 여러분 여기 눈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각의 이등분이 보이죠? 각의 이등분 보이죠? 각의 이등분 보이면 뭐가 생각나는데? 좌대 우는 좌대 우가 생각나야 되겠지 생각나야 된다고 안 나오면 좀 쑤셔박어 넣어 일단은 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 뭐 있었어? 아까 내심도 있었고 대놓고 각의 이등분도 있었고 이렇게 도형하고 연관이 이어서 여러분 눈치 못 채게? 이런게 주기도 하고 모든 각의 이등분은 바로 뭐라고?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왼쪽 대 오른쪽은 밑변에서 왼쪽 대 오른쪽에 뭐가 성립된다? 길이비가 성립된다 라는거 아셔야 되겠지 역할이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 하나 선생님을 그려보면 잘 보세요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해볼께 얘를 뭐라고 해본다고? A 알겠지? 그러고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B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한다고? B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여기는 몇 B가 돼야 될까? 2B 몇 B? 2B? 뭐 여기서 말한거는 뭔 소리야? 헛소리 한거야? 기울기 몇 배? 4배 기울기가 뭐야? 얘는 A분의 B지? 그러면 A분의 뭐가 돼야 돼? 4B가 돼야 되겠지? 그냥 4배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자 이거의 기울기 기울기 뭐라고요? A분의 B 그럼 당연히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A분의 4B가 돼야 4배가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A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B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4배가 될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럼 그런 쪽으로 얘가 1 얘가 얼마가 되겠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A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3A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1 대 3은 1 대 5니까 3이니까 몇 가지 되니 안 되니? 몇 가지 됐어? 괜찮아요? 자 우리 지금 누구 구하는 거냐면 L2의 기울기야 누구? 여기 L2의 기울기 나는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A분의 4B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 하나 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네가 찾아내야지 있어?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식을 뭐 세울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나는 A분의 4B를 알려면 내가 A값하고 B값을 구해야만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A분의 4B값을 내가 구해야 돼 그러면 A가 2다 B가 3이다 이렇게 알아야 내가 얘를 구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B는 3A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돼 일단 A값이 얼마 B값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하고 B의 관계만 알는데 만약에 B가 3A야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뭐지 모르는데? 3A, G 모르면 그럼 A이 약분하면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했지 맞아요? 서현 맞아? 너 까먹어 그거 놓쳤지? 잘 봐 너 이 새끼 공부하는데 잘나 그래가지고 졸렸어요 알았어요 이런 거 세일 강조하는 이유가 잘 들어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뭘 구해야지 라는 걸 알아야 그걸 구할 거 아니야 뭔지도 모르고 일단 해보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A값하고 B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당연히 A값 얼마인지 알고 B값 얼마인지 알면 당연히 베스트겠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B는 2A다 이건 개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지 B가 2A면 여기 B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2A 집어넣으면 A에 약분되고 8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맞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A, B의 관계만 체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B의 관계를 체크하려면 A, B 식 하나만 있으면 돼 원래는 A, B값을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그런데 A, B 관계만 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한 개만 있으면 돼 자 그럼 이상하게 해서 어떤 식이 생각나요?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야? 이 큰이 무슨 생각형? 직각상각형 직각상각형 직각상각형은 누가 생각나이네? 피타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제곱과 이 친구 제곱은 이 친구보다 제곱이다 라는 식을 가지고 우리는 A, B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정리해볼게요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이거 사비제곱이니까 뭐가 되겠니? 16B제곱은 여기 뭐가 되겠어? 아 9A제곱이네요 9A제곱이 넘어가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8A제곱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니까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B제곱이 되고 나는 A B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A는 루트위 뭐가 되겠니? B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루트위 B가 돼 B, B 약분하고 약분하면 답은 E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취 방정식이고요 정 얘가 여기 위를 뭐하는 거야?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정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첫번째 뭐하자? 대입하자 이게 순서야 그러면 여기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이퀄 0 이라는 참인 식을 내가 하나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4B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두번째 할 일이 뭐냐면요 이제 미션이 나와 뭐가 나온다고? 미션 이렇게 미션 얘기가 나와 미션 자 이 문제 볼까요? 자 얘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직선 A, B 위에 전 P라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내가 A, B를 가지고 뭐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어? 직방 당연히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야 전 P가 거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식을 하나 모아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게 1단계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직방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 빼면 3이잖아 여기 빼면 마 3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1 하시면 Y라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구요 E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E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직선 직선 A, B 위에 정 P 그러면 정 P 라는 친구는 내가 A, B 라고 보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인 거야?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식을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무슨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나온다고? 미션이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미션이 자취방정식이 원망에도 나와요 플립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미션이 뭐야? 이 P하고 점 얘를 2대1로 내분한 점 Q 이게 미션이야 그러니까 미션에 따라서 Q를 구하는 거야 자 여기는 움직일 때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얘들아 뭐야? A하고 B가 뭐야 지금? 얘네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를 더하래 얘를 뭐하래? 빼래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자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를 우리는 나타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A는 A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B는 여기서 내가 B는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B라는 친구는 얘네가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분의 3A 넘어가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할 때 이렇게 통분하시는게 좋아요 4분의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A 넘어가니까 플러스 뭐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일단 B는 얘야 B는 얘 그래서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것은 뭐냐면 A는 그냥 A구요 B는 얘 4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여기가 4A잖아요 그치? 4A 올라오니까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A 빼기 B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빼기로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4A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뭐가 되겠어? 7A 되시구요 빼기 더하기 빼기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에 의해서 나는 뭐 했냐 이 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었어 4분의 A 더하기 2 콤마 4분의 뭐가 되는 거니? 7A-2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든 걸 큐라고 했잖아 얘를 잡아주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X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세 번째 얘를 갖다가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냐 A에 대해서 정리한다 누구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4 X 마이너스 뭐가 돼? E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4 Y 아니 잠깐만 맞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 4 Y 플러스 인데 얘를 뭘로 나누는 거가 되겠어? 7 로 나누는 거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는 A하고 여기는 A가 지금 당연히 뭐해?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내가 뭐라고 넣을 수가 있어? 같다고 넣고 정리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답이야 다시 당겨 볼게요 처음에 정피가 여기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단은 이식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나서 두번째 미션 있어요 미션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주어져 이렇게 알겠지? 얘가 약간 특이한 문제긴 합니다 밑에 문제가 훨씬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B A 빼기 B 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이렇게 하고 얘를 큐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X좌표 이게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A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정리했고요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갖다놓고 정리하면 X, Y에 관한 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겠지? 그게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 그럼 얘는 첫 번째 일단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는 여기까지 내가 정리했어요 그쵸? 두 번째 미션 뭐라고요? 미션 미션은 뭐냐면 P라는 점과 P라는 점은 바로 뭐냐면 A, B 그리고 4, 3 이거를 2 대 1로 내분한 점이 Q야 그치? 그러니까 이 GCL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만들어 그냥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2 대 1이라고 했고요 이 친구 해보시면 3분의 3분의 가 되겠지? 이렇게 곱하니까 8 더하기 A A 더하기 8 6이고 얘는 B니까 B 더하기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그럼 얘를 Q라고 하고요 얘가 X고 얘가 뭐가 된다고? Y라고 알겠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변형이냐 뭐가 변형이냐 A는 무엇이냐 B는 무엇이냐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A가 뭐야 3 넘어가니까 3X 빼기 뭐가 되겠어? 8 B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3Y 빼기 뭐가 되겠어? 6 그러면 이렇게 구한 A하고 B를 갖다가 마지막 5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됐니? 어? 어 A자리에 이거 대입하고 B자리에 1 대입하고 정리해서 정리할게요 B는 3Y 마이너스 A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인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 넘어오자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15가 되고 3으로 약분만 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X 더하기 Y 빼기 5는 0에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한 번만 더 딱 정리할게요 이 두 문제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다시 한 봅니다 자 자 자 자취방정식이야 자취방정식 반드시 단계를 거쳐가지고 풀어야지 그냥 풀리는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거야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내가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AB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사실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었죠 왜 그냥 둘 다 선생님이 A로 그냥 정리하면서 알겠어? 정리하면서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가 같다고 끝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A는 무엇이다 B는 무엇이다 이렇게 내가 할 거거든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뭔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끝이 나는 시스템이야 이게 그러니까 AB에 관한 식이 이게 필요하다고 그게 첫 번째 단계야 내가 들어갈 집을 내가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AB에 관한 식으로 알겠어? 두 번째가 뭐야? 미션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것도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얘는 뭐 얘를 갖다가 2대1로 내분한다고 어떻게 하기도 하냐 점 하나를 더 주고요 P하고 P하고 알파점 베타점 그거에 무게중심을 내기도 해 무게중심 똑같은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은 X끼리 더해서 3으로 남은 거 그래서 이렇게 미션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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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하나 앞에 있는 거 X 뒤에 있는 거 Y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세번째 뭐하는 거야? A가 뭐냐? B가 뭐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나면 Final 마지막 내가 준비한 집에다가 A 자리에 이 친구 새로운 친구 B 자리에 새로운 친구가 뭐하는데?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체만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한번 못 풀어요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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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